예술학이 2020년에 나온 문제인 건데 조선시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제가 조금 예술학에서 눈여겨봐야 될 만한 문제는 아 이런 문제구나 좀 싶거든요. 다른 것보다 조선 후기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미나는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영역 어디냐? 바로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 미나의 특징과 사회적 형성 배경에 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문제의 키워드와 본문의 구조와 근거와 사례부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키워드를 먼저 뽑아보게 되면 미나의 특징, 사회적 형성 배경을 표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미나의 특징은 표로 이제 구분해가지고 본문의 구조를 작성해보면 일단 미나라는 건 공간감이 남달라요. 확대 원근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간법, 삼원법, 여관근법이 동시에 막 적용이 되죠. 이거는 그림을 배웠던 사람이 그려내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 생소한 사람이 그려내는 방식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미나가 떠돌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냈던 특징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나아가 얘는 뭐가 되냐? 시공간의 합체인데 여름에 보이는 물고기나 여름의 식물이 겨울에 등장하는 과일들과 함께 배치된다거나 하는 그런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걸 시공간의 합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자면 각기 다른 시기에 격물이 합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걸 통해가지고 사실적인 걸 보여주려고 했냐? 그런 의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도상학적인 화재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해, 문자, 책가도를 보게 되면 장수, 벽사, 축하, 부적 같은 의미들을 다양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회적 형성 배경에 조선 후기 서민문화의 발달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조선 후기에 서민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문화향수층이 증가했다. 이게 오늘 제가 얘기했던 조선 초기의 문화향수층과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조선 초는 문화향수층이 누가 뭐래도 양반들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고정되지 않고 누구로? 여기 있는 서민층들까지 모두 성장하게 돼가지고 궁중이 되려 서민들에게 역량을 받는 방향으로 전개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조선 후기 서민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광작, 이모작, 상풍작물들을 많이 많이 제작하게 됩니다. 이후에 진경산수와 판소리, 서민문화 같은 것들도 유행하게 되는데 이런 역량점에 맞춰서 민화도 같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어느 시기, 민화를 검색해보면 정조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조대 민화가 대유행하는데 이때 사람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때 공명처벌 속에서 신분을 샀지만 족보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 미술 구매욕을 지니고 있고 시장을 형성하게 되면서 서민분홍, 대중취향에 따른 화재 같은 것들을 많이 그리게 되고 이걸 누가 산다? 서민들이 다시 사게 되는 이런 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틀을 바탕으로 다음 문제를 한번 이해해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근거와 사례를 붙여주게 되면 책가도는 이런 스타일을 지니고 있어요. 라고 보게 되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이는 면들이 여기는 이쪽으로 보이고 완전 좌우, 상하가 다다르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기물 같은 경우에도 위치가 제각각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렸냐? 이게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가지고 싶은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 덕분에 얘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줄게 라는 의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화재에 따라서 또 설명하게 되면 문자도 같은 경우에는 효재도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지만 문자의 용일이나 현무 같은 것들도 그려가지고 장수를 기복한다거나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에다가 그 뜻에 어울리는 동물들 같은 것들을 같이 배치한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너무 작게 표현돼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고동기라는 게 여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래된 청동기 시대의 고기라고 하죠. 고동기. 그거랑 사슴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얘는 현무처럼 보이는데 아마 거북이일 거예요.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장수, 오래됐다.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어해도인데 이게 바다예요. 바다에서 잉어가 올라와서 뭔가를 뛰려고 하는데 이건 승천하려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리고 영꽃이 뛰어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부처님 열반해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잉어가 그 등용물을 통해서 용으로 올라간다. 과거를 급제해라. 그리고 잉어는 뭘 많이 뱀다? 알을 많이 뱀거든요. 그래서 어해도에서 얘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태어난다. 그래서 다산과 풍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특징들을 여기서 전반적으로 배치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나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답안을 쓴다면 방금 지금 나와있는 내용들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답안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공간감의 다변화, 확대왕금법이다. 직업화과부터 또돌이화과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시공간의 변화, 다른 시기의 기물, 경물의 결합, 창의적인 공간감각까지 나타난다. 그리고 도상학, 화조영무도, 부귀영화, 어해도는 축하나 다산이나 다랑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작고도는 벽사신앙을 나타내고 있다. 호랑이 등장하는 거죠. 까마귀랑 까치. 그리고 공중에서 오히려 되려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을 붙여주면 되는 거죠. 1월 5학도, 오봉도라고 하다는 1월 5학도는 민화에서 시작돼서 공중으로 다시 역으로 들어간 부분인데 왕의 치세가 전 세계에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거다. 그리고 책가도 같은 경우에는 부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 아래쪽이 민화의 사회적 형성 배경을 보게 되면 조선 후기 정조 때 문화향수층이 증가해서 분홍도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공명첩을 통해 가지고 신분을 사는 사람들도 등장을 했다.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시장경제 활성화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광통교, 이건 제가 아는 걸 그냥 넣은 건데요. 지금 한국에 있는 광통교를 검색하게 되면 청계천이에요. 이 일대가 중인들이 살았던 마을입니다. 광통교를 중심으로 한 미술시장이 형성이 되었고 이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걸 많이들 했는데 화원화가들이 거기에 집을 얻고 살다 보니 국가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화원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일대에서 민간회화 시장에서 형성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떠돌이들이 그런 그림들을 따라 그리기 시작하겠죠. 대중치향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민화라는 화제가 등장하기도 하고 봄춘차를 서서 춘화, 야한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춘화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한다. 이게 결국에는 서민, 대중의 미술 구매욕이 증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서술을 많이 합니다. 문제를 쓰더라도 답을 이렇게 써야 채점이 되고 준학에서 시험 문제 보게 되면 분명히 모르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저라고 100%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설명하는 거구나 파악하는 건데 사실 이 준학에서 시험 치시는 분들은 미술사나 아니면 예술학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뒤늦게 생기신 분들도 종종 있으시거든요. 아니면 전공과 관련 없이 내가 이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 전공 수준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책에 있는 내용을 기존으로 잡고 내가 동양에서 한국에서 그 다음에 서양에서 현대에서 꼭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책을 꼭 하나씩만 결정해가지고 한번 쓱 읽어보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11월 때 시험 치기 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모의 문제도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고 기출 분석도 특강 만들어서 또 한번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감안해서 이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